와 여기 완전 뷰 맛집이다 주변에 맛집도 되게 많네? 아 난 사장님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지 아니 통화하는데 엄청 친절하더라구요 흥! 하.. 저들은 휴게소에서부터 계속 저 상태인거야? 뭐 땜에 싸웠더라? 아직 멀었냐부터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겠다 못 많지 야 안되겠다 우리가 화해시켜줘자 오케이 언니 형부! 사진 좀 찍게 저기 좀 앉아봐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가까이 좀 붙어봐요 흥! 둘 다 스마일 아 차라리 그럼 둘이 팔짱을 좀 껴볼까? 차라리 둘이 마주 볼까? 하지 마! 하지 마! 사진 이거 뭐 때려쳐! 언니 형부! 이 사진 엄마 아빠한테 보낼거에요 오케이 잘한다! 옳지! 야 여기 숙소 너랑 형부랑 약했지? 어 여기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받은 곳이었네 아! 아 어쩐지 깔끔하고 편해 보인다 했다 그게 뭐야? 좋은거야? 좋은 거지! 한국관광공사가 엄격한 평가로 인증해준 숙소인데 오 형부 역시 꼼꼼해 이건 언니가 칭찬 좀 해줘야겠다 흥! 언니 우리 고기 먹다 체하는 거 아니? 아 난 벌써 얹힌 것 같아 근데 뭐부터 세팅하면 되나? 이거 불은 내가 부칠테니까 처제 고기만 좀 갖다줘 에? 송경아 고기 내가 가져왔거든 냉동실에 술 좀 꺼내놔? 에? 처제 술은 여기 있으니까 가위랑 찢게만 좀 갖다줘 송경아 가위랑 찢게 여기 있다 뭐야 둘이 함이 왜 이렇게 잘 맞아? 역할부답 쩔어 어 역시 찐부부 사우드 금술 좋아 자 여러분 제가 게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즐거운 분위기에서 재미지게 해보는 거예요 게임 뭐 할 거야? 할리갈리 어때? 좀 빨리 치는 거? 어 종 치면서 손길이 스킨십도 하고 자연스럽게 화해도 하고 그냥 쟁 가나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조작해서 둘이 팀 되게 만들게 뭐? 아이 찐나 믿으라면서 여친이 이게 뭐야? 내..내를 믿었으면 안 됐었는데 당신 내기할래? 진사랑 딱밥 맞기 괜찮겠어? 나 이그룹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쫄? 콜! 저 쇠로로 때릴까 가로로 때릴까 빨리 때려 눈 뜨지 마 마흔 약해지니까 아아아아아아 에이 빠졌다 뭐야 왜 제대로 안 때려? 자기 얼마 전에 이마에 필러 맞았잖아 뭐야 솔직히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해? 예쁘게 됐는데 아깝잖아 뭐야 갑자기 이 분위기는 와 어떻게 와해를 저렇게 꼴귄이 시키 할 수 있냐 이따가 처제들 지우고 방에서 와인 먹을래? 이 애들 자는데 시끄럽잖아 사장님이 그러는데 늑이 방금 진짜 잘 됐대 아 뭐야 속살 왜 이렇게 잘 구했대요